통영시가 지난 5월에 발생한 폐기 매트리스 불법 소각과 관련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통영시는 지난 2018년 10월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투입된 노동자가 최초 소각을 시작해 지난 5월까지 주 1회 7, 8개의 매트리스를 소각한 것으로 추정되며 담당 공무원의 관리 소홀은 인정되지만 지시하거나 목격한 일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폐기 매트리스는 올해 6월부터 전량 전문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고 자세한 사실관계는 경찰 수사와 추가 조사를 진행해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.